광주당구가 산업통산자원부가 주관한 한국에너지대상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광주남구는 최근 2030 그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악계층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펼친 공로로 2021 한국에너지대상에서 1위인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춰서 국내 에너지 효율 환상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